코드 승급전 코드 승급전 코드 승급전 코드 승급전 갑시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한 밤입니다 다들 오버워치 재밌게 들으시고 계십니까 말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서 들어봤네 자 뭐죠? 구치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위험합니다 형님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일단은 여러분 저희 팀에 지금 아직 탱커가 없거든요 저희 혹시 윈스턴 왕 가턴 요즘 이제 에이펙스에서 핑룡 1을 찍고 있는 돌진메타의 선구자 왕 가턴하실 분 계십니까? 라고 말한 순간 디바가 나왔네요 디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 참 맘에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 직속자리 하나 주십니까?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랑 다음 판 같이 돌리시겠습니까? 아니요 저는 이번 판 이기면은 밥 먹고 같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런가요? 대통령님 저를 무시하십니까? 뭐야? 뭐라고요? 대통령님이라고요?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지만 한 번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이 아 알겠습니다 예예 호소비 잘 들었고요 자 왼쪽이 호그입니다 자 그래 피하고 나이스 정면에 지금 이거 이 병 넘어가라고 만들어준 느낌입니까? 정말 좋고요 자 여기다가 바스 시즌 모드 받고 매트리스 씌워주면 이거 파멸 녹여 파멸 녹여 파멸 녹여 파멸 녹여 파멸 녹여 아 수불전님 안 돼 자 볼련뜨려 자 이거 제발 바스님 계속 총알 쏴봐요 자 자 반면 채우고는요 밀어줄게요 오오오오오오오 내 A는 최근에만큼도 세계 최강 질량도 1위 세근도 2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완막 여러분 완막 같 보이거든요 완막하면 구치수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풍설비하십니까 진짜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 그러지 마세요 자 왼쪽에 지금 호그 왼쪽에 호그남하고 있냐 이거 끌리는 사람이 진짜 에바 참치입니다 왼쪽이 다 넘어옵니다 왼쪽이 다 넘어 끌려도 돼 지금 끌려도 돼 딸이 끌리면 안돼! 오마이갓! 오 망치 피했어 망치 피했어 자 벽 타고 와서 킬줄게 나이 잡을 수 있나요? 어 위쪽에 지금 트레이스 했거든요 이거 오케오케 자 적들을 삼켜라 비볐다 야 양쪽에 쌍룡이다 이거 볼버 한번 드릴게요 자 일로와봐 일로와야 줄 수 있는데 어헤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제발 맘에드져 야타야타야타야타야타야타 야타야타깨비짤 야 이거 메르시 아아 제발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를 살려준다면 지원가도 캐리능력 있어 지원가도 캐리능력 있어 오후오옹어머밤 제발 할 수 있어요? 안돼 살려 뒤에 라인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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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에 라인하이트 풀 드릴게요 디바니 터치면 안 돼 막아봐 막아봐 라인하이트 좀 잡자 개피인데 근데 왜 저희 팀에 박근혜 짝순이 있는 겁니까? 여러분들 형이 저 이거 이기면 승급전 이거 제발 이거 이기면 골드입니까?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인하이트 라인하이트 개피 라인하이트 개피 초월봤다 2등 한번 드릴게요 자 무식이야 오케이 잡았고 막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킹왕갓 루시우 왕짱이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구웅기 있거든요 상대 초월 쓸 때 마피트 사용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트레이서 방금 정말 띵장면 나왔어 띵장면 자 불피했고 어 떨어진다 어 어 뒤에 뒤에 트레이서 어 나이스 베인님 그쪽에 뭘 조심해요 어 나도 조심해 남이 걱정을 할 시간에 내 걱정을 할 이게 부족했다 어허 냉동력 야 조합이 정말로 다단합니다 여러분들 왼쪽 위에 한조 뭐죠 2분? 뭐죠? 우리 다른 기지 우리 기지 탐방 오셨나요? 왼쪽에 메리시 부활스러운다 딱 봐도 부활스러운 그런 제스터를 취했는데 해외트 4방 다 박아버렸습니다 고분퐁 상향되서 개쎈거 아시죠 여러분들? 고급봉 상향되서 개쎈거 아시죠 여러분들? 그거 아십니까? 뭐죠? 저는 리퍼를 짱짱 흥왕짱 잘합니다 아 리퍼 잘하십니까? 제가 이동속도 오지게 드리겠습니다 와우 리퍼 에이스 이쪽으로 피가 없으세요 자 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가죠 리퍼님 리퍼님 컴온 컴온 이거 정맥으로 가서 오 오케이 저 우수미꽃 우수미꽃 가나요? 화물꽃 상대가 못들어오는데 이거? 안들어오는건가 못들어오는건가 자 왼쪽에 라인하이트 오케 커 퍼점 뺏긴다 개피 개피 저 궁극기 있습니다 근데 궁극기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이 끝날 때 동안 힐 좀 힐 좀 힐 좀 힐어 알겠습니다 저 이거 얘만 얘만 잡고 와서 자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힐 들리겠습니다 네 아 로드호그님이 운클릭을 잘 쏘시네 뒤지셨는데 빨리 오실려고 죽으신거 아 그렇죠 그렇죠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속업 피고 아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! 오! 죽을 것 같아요 아 살려드릴게요 이거 안 썼으면 리퍼님 죽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압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은 세금 대신 힐 해도 되는걸로 아 예? 예? 국가 20대 아니 바람 조심해 주십시오 정말로 큰일납니다 진짜로다가 아 자 트릭스 에어캔 빠졌고요 지금 오른쪽에 어 근데 진짜 루시오는 노잼이다 노잼이면 잘 안을 하세요 제가 님 웃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처음보는 사이인데 왜 자꾸 왈가왈보야 나한테 임마 너 몇살이야 몇살이야 56살 그게 더 노잼이야 이 새끼야 자 루도우그 지금 잡는 중이야 루도우그 초월 썼고요 상대 야 이거는 파찌다 아 이거는 파찌다 어? 상대가 파찌다 야 나이스 잡을 수 있나 이거? 조금 위험한데? 그 메르시게 피해요 메르시게 잘랐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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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찌가 1초마다 박혀버려 하하하 하하 하하 아 저도 루시오로 파찌 먹고싶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? 당신의 그 실력이라면 알겠습니다 루시오로 파찌 한번 4인궁을 넘어선 기적같은 에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저도 나이스 한번 컷 자 엄마 크리로 준우야 밥 먹자 준우야 밥 먹자 준우 지금 밥 먹으러 갔고요 자 메르시 봅니다 메르시 아우 깜짝아 자 자자자 두루와 얘들아 자 소리만 먹여 나만 받아보리기 아 두루야 다 받았어 게이대 자 왼쪽에 로도우그 리펄트 할 수 있어요? 그렇지 당신의 궁 덕분에 제가 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 아니라 내가 감사한게 아니구나 오케이 자 준우님 지금 밥 먹고 밥 먹고 엄마 끝에 엄마의 말썽 끝에 윈선을 바꾸어서 오셨고요 준우기 피 준우기 피 준우기 피 야 처음에 윈선 뛰었다 이건 리퍼가 그냥 사다리으로 가겠죠? 그렇죠 어디 리퍼한테 윈선이 야 부활 야 김연지씨 한조 정말 잘하시네요 나도 골드 저도 골드에 갈 수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 세금만 똑바로 낸다면 예? 세금 왜요? 틀림없이 골드 가깁니다 아 골드 골드 가게 해주세요 제발 박하세윤 제발 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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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해주세요 아 저 저 뭐야 18살부터 세금 냈었습니다 진짜 저 충실한 납세자입니다 아 저는 그때 아프리카 방송 계속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수료 60% 40% 그거 내고 30% 내고 일반 bg에서 뼛 빠지게 방송에서 베스트 bj 달았더니 세금 30% 했다가 제세공강을 33% 더 떼고 버블파이터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1년에 연봉이 200만원 했다가 제세공강을 33% 더 뗐습니다 남는게 없었어요 연봉 200 정말로 피통 싸면서 눈물 콧물 피눈물 흘리면서 방송이 썼습니다 내가 지금 방송에도 박근혜 세금 먹방 로다가 방송 시작하면 연봉 200만원보단 더 더이겠습니다 사실 버블파이터만 해서 연봉 200만원이지 방송 수익은 연봉 200만원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세금 먹방 방송하면 검색해서 시청자 열매를 미쳐도 돼 아 죄송해요 닉네임 루시우 왕짱 bj 루시우 왕짱입니다 미친 새끼 오버워치 나온지 1년밖에 안되는데 방송을 1년밖에 안했냐 아 왜 던져요 루시우 왕짱이 어때서요 루시우 왕짱 루시우 왕짱 야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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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갈 사람 잡으러 갈 그래 빠지 내가 그래 빠지 내가 그래 빠트려줄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 안 빼네 뭐지 라인 잡자 라인 잡자 내가 배달 서비스 배달 서비스 그렇지 저기서 무빙하면서 자 로드웅글 자 티럭 드릴게요 어 죽었어요 괜찮아요 남은 다 죽여주게 자리 왕짱 아하 뭘 오른쪽엔 나 산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알겠다 어쩌면 이제 라인하우트 오거든요 라인하우트 여러분 배달 서비스 해드릴게요 배달 서비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와 다이스 디바님 센스 와 디바님이셨습니다 우리 최소한 무승보기 때문에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겨줘 주누야 밥먹자 어 주누 주누 오케이 가슴 조심으로써 죽일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건 베이커였다 주누야 밥먹으러 가렴 이제 어 부분이 왜 이렇게 잘치니 죽이지 마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이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골드 그러니깐 난 이걸 이기면 골드야 자 형님 형님 기다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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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죽는 루시우 다시 가죠 자 6분 16초 이 와중에 밀 수 있다 가자 렛츠고 아 한조님 거기서 혼자 진짜까지 혼자 죽지마시고 죽을땐 같이 죽시다 아 이걸 초월을 뺐네 루시우가 자 다시한번 왼쪽에 지금 조심하세요 어우 아 뭐라고요 안들려요 자 소리가 안들려요 자 뒤쪽에 이거 트레이스 가자 정면 자 이거 뒤에 나 마중하고 올게 이거 당신 뭐죠? 자 정면 갈점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조는 한조는 깎이기 때문에 야 왼쪽이야 호우기 호우지 호우지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코 이숙줄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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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~! 기러사삐~! 나이스 가자 올 수 있어요? 올 수 있습니까? 한 칸만 먹으면 우리 인생이 돼가지고 행복하시고 제가 골드에 가서 더욱더 행복한 오바워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젠퍼가 이걸 젠퍼가 이걸 야 뒤쪽에 루시우 나이스 힐 한번 드릴게요 어 뭐야 어? 잠깐만 아직 안되나? 아 예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즐겁게 하실거에요 혹시 저랑 친구하실 생각 있습니까? 아 친구에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높으신 분과 친구를 좋습니다 친구 어떻습니까?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높으신 분과 친구를 합니까? 그냥 하기 싫음이 싫다고 말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실버갔어? 실버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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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가 아니라 골드에 왔습니다 아 그래 골드에 왔습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비비오 여러분들 골드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